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하나 둘 셋 빠밤 같은 한 마리 다른 무게감 한 마리는 똑같은데 무게가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? 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치킨 이야기입니다 치킨 빠밤 튀어나와 양념을 좀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는 간장 치킨파라서 간장을 조금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 정보를 공개했거든요 10개 프랜차이즈에 24종 치킨 가운데 마늘 간장맛 그리고 매운맛 치즈맛을 대상으로 중량과 영양성분을 비교해봤습니다 약간 침 나오는 것 같은데 이도수 기자 침이 고여요 침이 조금 고이긴 했는데 저 이거 듣고 좀 슬펐습니다 왜 이렇게 치킨을 안 빼도 왜 제가 간장파인데 간장치킨을 좋아하는데 교촌 오리지널 치킨 아시죠? 가장 양이 적었어요 한 마리가 625g이래요 그런데 전체 치킨의 평균이 879g이었습니다 어쩐지 저는 항상 2마리씩 시켰거든요 맛 다르게 갔는데 상관없이 2마리씩 원래 시키잖아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은 더 적었어요 495g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래서 늘 2마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성비 최고 양도 많고 맛도 좋은 어떤 치킨인가요? 네 맛이야 뭐 다 좋죠 양이 가장 많았던 건 내내 치킨 쇼킹 핫 치킨 저는 아직 못 먹었어요 저도 못 먹었네요 이게 무려 1kg가 넘습니다 1,234g이었는데 거의 2배 차라서 양만 보면 간장파가 좀 슬픕니다 아니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? 일단 가격 차이도 좀 있습니다 가격이 똑같지 않고 그래서 무게도 다른데 교촌 오리지널이 양이 적은 만큼 가격도 16,000원으로 가장 쌌고요 BBQ의 소이갈릭스와 처갓집 양념치킨의 슈프림 골드 양념치킨 등이 2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닭의 크기도 다르거든요 보통 9호라고 하는 900g 정도 되는 사용하는 곳이 있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거기를 사용한다고 하고 노란 통닭 같은 경우는 1200g 정도 되는 12호 닭을 씁니다 그리고 양념이나 튀김 두께 조리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중량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그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아침부터 치킨이 당기긴 하네요 준비 안 했나요? 치킨 따로? 준비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또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슬픈 소식이긴 한데 열량이 2000kcal가 넘어요 2121kcal인데 이게 하루 여성 하루 필요 섭취량보다 많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치킨 좋아해도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치킨 얘기하니까 좀 쉽지 않은데 참기 쉽지 않습니다